경북의 한 고속도로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일었습니다.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를 피하려다가 벌어진 일인데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북 상주 인근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. 화물트럭에서 빠진 타이어 두 개가 도로 위를 구릅니다. 승용차들이 타이어를 피해 급하게 차선을 바꿉니다. 잠시 뒤 흰색 SUV 차량이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뒤따라오던 탱크로리와 화물트럭 등 차량 석배가 그대로 들이박습니다.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낮 12시 30분쯤. 탱크로리와 화물트럭 사이에 있던 SUV 차량은 크게 부서졌습니다. 이 사고로 SUV를 몰던 30대 운전자와 동승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. 경찰은 트럭에서 타이어가 빠진 원인과 함께 사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심철입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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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감사합니다.